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이나 대리기사와의 계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초안을 저희 SBS 비즈가 입수했습니다.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운영자 10여 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전달된 초안을 보면 배민과 요기요, 쿠팡이츠 등 플랫폼 운영자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계약 변경 사실은 15일 전에, 계약 해지 사실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 또한 자체 배달기사들과 노무계약을 맺을 때 배달료 지급 기준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분담 기준 등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 이 모든 것을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. 그러나 법안에 포함될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 설립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수 지급 기준이나 노무 제공 여건,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관련 사항까지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대목 때문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아직 법안 초안을 논의하는 단계라 과태료 부과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에 시행됩니다. SBS 피즈 박규준입니다. 김지경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